3월 16일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이틀 사이에 중국과 일본 등 인근 지역에서 8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월 16일 오전 2시 44분 중국 길림성 숭원에서 경호 4.3의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두 번째 지진은 3월 16일 오전 11시 41분 중국 신장 외구르 자치구 카쇼가루에서 경호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3월 16일 14시 10분에 신장 외구르 자치구 호탄에서 경호 3.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3월 16일 저녁 22시 34분부터 36분까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경호 6.0과 7.4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고 3월 17일 오전 6시 11분 신장 외구르 자치구 악수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3월 17일 오전 8시 26분 중국 간소섬 장해에서 경호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진이 늘고 있는 지각지진은 주로 지구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맨틀의 열대료가 발생하여 맨틀 위에 판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판의 이동 과정에서 단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단층이 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데 여러 개의 단층이 모여있는 곳을 단층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활성단층대를 위험한 지진 발생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활성단층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6일 중국 길림성 숭원에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은 푸의 자우동 단층대와 제2소마장 단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3월 16일 중국 길림성 숭원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은 2017년 7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 숭원 지역의 붕발 지진들보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이틀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8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강진이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은 브레고리라 불리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고 중국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사해 너머의 산동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탈루단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매년 각각 몇 차례씩 발생하는 상당한 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항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한 발 비켜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탈루단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쪽에서 발생하는 대형 지진이 항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반도 역시 언제까지나 지진의 무풍지대로 나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역시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가 2016년 9월 12일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5.8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지진을 보면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을 일본 열도가 감싸고 있고 이를 둘러싼 태평양 쪽의 판과 판의 경계면이 위치해 지금까지는 지진이 일본 쪽에서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제주 서귀포 서남수 쪽 32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4.9를 보면 일본 규슈 서쪽에서 제주도 쪽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판의 경계면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은 활동적이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지진학적 리스크가 결코 낮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속해 있어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에 의하면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은 무려 2500여 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지진이 많아진 이유로 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인도판 간 충돌 에너지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열도를 지나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한반도 활성화 단층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한반도에 새로운 지진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한반도도 분명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말할 수 없을 때다 합니다. 한반도에 발생하는 지진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내진 설계 강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